오늘 우리 증시는요. 어제 증시의 강세를 뒤로하고 양시장이 거의 보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 어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제 반등을 보였던 상황이어서 오늘 그 기세를 이어갈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그 부분이 체크포인트였는데 오늘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리 큰 상승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는 흐름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조선업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닝 시즌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많은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게임사들이 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의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실까요? 오늘 아침에 카카오게임즈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외형 성장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자체는요. 전혀 동기 대비해서 1.2%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463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는 91%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크게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이익은 이렇게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단을 봤을 때는 일단은 매출도 줄었고 순이익도 줄었지만 영업이익단은 전년 통기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형 성장은 없었지만 안의 실적을 잘 봤을 때는 그래도 영업이익단은 좀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게임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전체적인 영업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봉 인상률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 비용은 2,34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전혀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영업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개발사의 신작 성과로 인해서 지급 수수료가 증가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고요. 신작 마케팅비 집행으로 소폭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가 증가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다른 게임사와 다른 점은 바로 플랫폼사라는 겁니다. 직접 게임을 개발을 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개발사로부터 게임을 사들이고 중개하는 플랫폼사인데 이번에는 스크린 골프의 업황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임만 잘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스크린 골프의 업황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인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쪽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5% 이상 줄었고요. 영업 비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에 6년 만에 새로운 골프 시스템을 출시할 전망이다 라고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 보면 스크린 골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카카오게임즈의 실적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게임즈 기관의 15거래 연속 매수가 눈에 띕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카카오게임즈를 매수하면서요. 15일 전까지만 하더러 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던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2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19일 만에 거의 10% 가깝게 올라온 상황인데 크로노 오디세이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검술명과 막내 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6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게임이 이렇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기관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메이드의 실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위메이드의 실적은 카카오게임즈와 비교를 해서는 영업 이익도 줄어들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외형 성장도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 손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76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613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에선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에서는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나이트크로우의 해외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도 매출단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고 동시에 접속자 수는 4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판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하반기 차기작인 레전드 오브 이밀이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실적을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블록체인 쪽 그리고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위믹스 3.0의 거래 건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블록체인 사업이 계속해서 순항 중이다라는 것은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시킬 한 가지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사실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발언들이 나왔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위메이드의 의장인 박관호 의장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비즈니스를 해왔고 중국 매출 비중도 상당기가 높았다. 그런데 중국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리스크가 많고 게임이 성공해도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다라면서 이제 중국 쪽의 사업이 아니라 이외의 해외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 때문인지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판호 관련해서도 말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판호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윤영 앵커와 함께 오늘 또 다른 시그널 만나보시죠. 최근에 조선업계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제3차 슈퍼사이클에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오늘 오전장 안에서도 이 해운업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중동지역의 갈등, 장기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지역의 갈등,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긴장감과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왜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우선적으로 중동지역의 갈등이 장기화되게 되면 호르무즈 해업이 완전히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함께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짧은 지역의 호르무즈 해업이 통제가 되게 되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배드라 선박 시기, 운임 시간이 좀 상당한 양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홍해 통과를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면서 많은 해운들이 이렇게 삥 돌아서 아프리카 해를 돌아서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해를 통과하게 되면서 늘어난 시간은 열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임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조선업에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곧 벌크업을 계약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운임 시기가 늘어난 조선업들은 오히려 조선업계에서 우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선업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적과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 최근에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게 되면서 달러를 대금으로 받는 조선업에는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한 영향인지 조선업 빅3 기업들 실적 호조 공개가 됐습니다. 빅3 기업들이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수준을 공개를 하면서 실적 공개 이후에 주가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업황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냐. 이제 점차 더 상승할 일만 남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지금 실적 공개를 앞둔 기업들도 예상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펜오션, HMM, CJ대한통운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벌크 물량이 점차 더 상당한 양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원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4월부터 6월을 해운 비수기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는 컨테이너 지수가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비수기를 완전히 맞이했다 하는 수치를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4주간은 점차 상승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상 글로벌 물가 동향이 글로벌 운임지수가 점차 상승기를 맞이했다.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운임지수가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점차 성수기를 맞이할 것이다 하는 수치가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조선업계에서 IPO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IPO는 단순히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PO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기대주 중 하나였는데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4배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기점으로 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16만 원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IPO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은 최근에 조선업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에 비해서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조선 기자재입니다. 하지만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함에 따라서 이 조선 기자재업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업이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면서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필두로 전반적인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업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2시 기점으로 공모가 대비해서 9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